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려 착시현상 테스트 자 지금 보이는 그림 속에서 정육변체는 모두 몇개일까요? 정답은 6개일까요? 7개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면 땡큐인겨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땡땡큐지요 다음 자 지금 보이는 격자 모양을 잘 봐봐요 그러면 가로선과 세로선의 교차점에 회색의 점들이 움직이듯이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거요 어때요? 돼요? 신기하죠? 다음 자 지금 보이는 삼각형 안에 흰 정같은거 보이죠? 위쪽이랑 가까울까요? 아래쪽이랑 가까울까요? 딱 보면 위쪽이랑 가까워 보이는데 정답은 말요? 같은겨 구라같으면 작아지고 한번 재보는거요 다음 마지막이요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일수록 원들이 막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거요 아나 오늘도 스트레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! 안녕!